모닝워치의 시간이다 그때까지 게임에 막 이렇게 집중해본게 와우..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플레이 시간 27시간 와우를 내가 몇시간 했더라 스티트를 준비하신다 스티트를 준비하시기 할게요 어.. 스티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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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스티오 님 있으니까 왜.. 아.. 쓰읍.. 아니다.. 무시도 해야되겠다.. 그 메르시 해가지고 바스티오 형이 킬 드려도 좋은데 파키 장비 챙겨올걸 어디 꼽자리 낄 경기가 있을 것 같은데 메일 버터에서 옮기고 침대 울려는다고 생각해 보이며 어필한 모형으로 스크략 건물하시는 부분들을 잘 확보하십시오 두번째 고맙습니다 네리시 다운이야 저도 죽었어요 루시우 궁 한번쓰고 저 메르쉬로 바꿀께요 루시우도 좋긴 한데 옆으로 들어가요 저 뭐야 아 바스턴님 오 나이스 바스턴님 나이스 나이스 환자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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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치료해볼까 거점 쪽엔 뭐야 에스세요 이따가 공 쓸 거니까 아아아아 아 살았다 아아 모여서 오네요 뒤잡을게요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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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다올 잘해놨다 2층에 쏠라있네요 아아 C 아 라인 풀어줬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이게 근데요 중간에 적팀이든 우리팀이든 한명만 탈주하면은 이게 또 점수 진짜 적게 올라요. 지금 리프하고 안되면 바꿀게요. 자 빨리 한번 밀어봐요 우측에 포프라 포타 부숴어요 왜 여기 있나 로드오브다운 아 아 아 저 거점에도 감시포탑 진짜 박아놨네요 나이스 지지 목격을 벗어낸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